이제 내 성격 야망이란 그런 것만 고르면 돼. 야망 이번에 캠핑이니까 사교적임으로 가볼까? 만인의 친구? 이게 뭐야? 특성 신발, 수영복은 없어도 되요. 특성은 활동적이어야 돼. 그리고 두 번째는 아, 어깨. 어. 이거 어깨 늘리면 다 적용되는 거겠지? 됐나요? 가슴이 작다고? 아니야. 너무... 선물도 있어. 이거 막 그런 거 어디 갔지? 자연 이런 거 있을 텐데. 이거 캠핑을 떠나요라서 새로 숨겼을 텐데. 이상하다. 아, 자연 해야되나? 아닌데. 골반? 야외활동 선호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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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리고 마지막. 마지막은? 마지막은 외향적임 의리? 잠깐만 우정 어린 봄 자신감을 들고 숙박자 관람을 통할 길 없고 외향적임으로 가야될거같애 어..이렇게 가야될거같애요 이름은 염 춘자 춘자로 가겠습니다 어..나 했는데 벌써 춘자 왜 춘자왜 왜왜왜 춘자하면 안돼 왜 춘자가 난 마음에 들어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 이뻤어..오 이쁜데? 엄청 이뻐 엄청 이뻐 춘자로 가겠습니다 영 왜왜왜왜왜 좀 안천스러운걸로? 알았어 안천스러운게 뭐있지? 영 추 춘 영 수지말고 영 수 수 수 수 영 염 순자? 순자로 갈빼 춘자 가겠다 참... 염 순... 순정! 아니 아니 좀 순정 해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순정을 좀 해봐야겠다 염 수... 순수래 염 순수? 순수야 순수야 영수연? 아 수연 괜찮다 하지만 난 좀 특별한 이름을 하고 싶은걸? 서... 서... 잠깐만 선행에 잠깐만 해를 해 들어가고 수... 수해 아니다 순... 아! 순행? 어... 순대래 해수... 해수는 별로다 야 순정 갈래 순정이가 뭔가 이쁜가 순정아 순정아 어 염 순정 캠핑을 좋아하는 순정이입니다 오케이 순정으로 갈게요 순정이 뭔가 어감이 이쁘네요 어 입주하기 이사해볼까? 처음에 살 수 있는 곳이 이 쉼으로 제가 빙의를 해서 플레이할게요 음... 어떤 집으로 들어가지? 여기는 침실 하나 욕실 하나 근데 너무 비싼거 같애 아닌가? 어 여기...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인가봐 여기로 들어가서 살까? 32집 어 여기가 좋네 여기가서 들어가서 살아야지 음... 한번 밖에 외관해봐야겠다 여기로 가야겠다 옆집에 이웃도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들어왔다 아 필요없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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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토리얼 어떻게 뜹니까? 자... 어... 게임 설정 그런거 안봅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되나? 이거 설정을 까먹었어 필요없어요 아니 필요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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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누웠어 필요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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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누웠어 필요없어요 잠깐만 이거 뭐지 구름보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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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이쁜다 나 진짜 숱에 갖다 누우니까 뭔가 이거 잠깐만 설정 이상해 이거 조작에서 수... 도움보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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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시미 카메라 이렇게 이거랑... 45초 남아 도움보는... 도움보는... 아... 오오오... 유함발라카 오... 이렇게 하면 된다 오... 영감 필요없어요 자 여러분 아...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야 순정아 뭐하니 순정아 그렇게 길거리에 누워있는거 아니야 야 집 괜찮지 않아요? 야 나 침대 어딨지? 아 침대 더 있다 들어가자 오 TV 되겠고 집 좋아해요 혼자 살기 요리? 요리 해보자 아침 식사 차리기 스트램벌드 에그 해주세요 왜 굳이 침대가 두개냐고? 넓게 잘려고 넓게 몸부림 심해서 순정이가 몸부림 심해가지고 야 괜찮니? 야 너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빨리 넘길께요 화이팅 아 근데 진짜 이거 그래픽 쩐다 오랜만에 심지하니까 더 재밌는거 같애 나만 그럼 일단 캐릭터 만드는데만 30분 넘게 소요했고 하나 만드는 데 30분 소요 야 이거 하나 먹어볼래? 배 안고프지? 그래도 먹어봐 니가 만든거야 냉장고에 넣어줘 집이 너무 어둡다고? 아닌데 괜찮은데 어때 어때? 오! 야 진짜 못생겼어 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못생겼다 각도의 중요성인가? 야 옆으로 찍어줄게 미안하다 아 얘 못생겼는데? 야 너무 집이 어둡나봐 조명 사면 너무 비싼데 빨리 먹어주렴 아니야 밖에 나가면 이뻐요 봐봐요 어어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얼굴이야 뭔가 속마음이 뭔가 많을 것 같아 봐봐 밖에서 이쁜데? 앉아 이쁜데? 여러분 봐봐 조명땜에 그런거라고 봐봐 이뻐 조명땜이야 조명땜 야 머리빨이야 야 머리 하나 바꾸고 야 솔직히 나 머리고 솔직히 좀 마음에 안들었거든요 얘가 왜 이런거 바꾸기? 머리 좀 바꾸자 얘 좀 에바다 얘 너무 못생겨서 안될 것 같아 머리때면 머리빨이야 너 이렇게 하면 진짜 이쁜데 이상하단 말이야 머리때면 그래 머리 바꾸면 인물이 달라지지 봐봐 모델같죠? 머리빨이라니까 야 니 못생겼다 애들 다 발라주자 야 니 못생겼다 애들 다 발라주자 못생겼다 애들 다 발라줄거야 아유 미안 진짜 수준이 같은데 진짜 닮았다 근데 근데 왜 저렇게 심지어 안에서 못생겨 보이지? 여기선 이뻐보이는데? 여기 조명이 진짜 쩌나봐 어 야 이 머리 대박이였어 금방 표정 야 나 걸음걸이 안정해줬다 그러고 보니까 단발머리 가라고? 잠시만요 우와 얘 머리도 우와 이거 제발 이거? 이 단발? 이 단발 그렇게 이쁜것 같진 않은데 또 여기서 또 머리 고르는데만 한 15분 걸릴꺼 예상됩니다 오케이 이거다 아유 왜 이머리가 나는데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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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려워, 어려워. 내가 좋아하는 머리 어디 갔지? 그게 안 보인다. 내가 좀 많이 하는 머리. 이 머리 하면 안 돼? 이 머리가 예쁜데 난? 이 머리 혹은? 이것도 단발인데? 이 단발 말고 아까 그 단발 말이야. 이 단발? 이 단발이 괜찮다고? 아줌마 같은데 이 단발? 아닌가? 나만 그렇게 느끼나? 어 근데 이 색깔 하니까 좀 괜찮은. 색깔에 따라 진짜 머리 분위기도 달라지고. 아 아 음 음 음 소시지 이거 진짜 소시지 여러분 조용히 해요 저 눈썹을 바꾸라고 왜 눈썹이 왜 도대체 눈썹이 왜 나 이 머리 할래 눈썹이 왜 여러분 눈썹이 잘못된지 모르겠어 눈썹 제일 이쁜거 했는데 어울리는거 눈썹까지 건들게 되잖아 이 눈썹으로 할까 나 머리 이게 제일 괜찮은거 같아 진짜 이게 좀 약간 머리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걸로 이렇게 하겠어